차코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... 안녕하세요. 뇌병변... 월요일 업로드할 영상 엘리맨델 히어로 플레이밍맨 월요일에는 저랑 왓티비오의 도전입니다. 그 다음... 그림도... 물론 그림도 그릴 것 같고요. 기대할 수... 목요일 업로드할 영상 그... 그 다음은 플레이밍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워만 못쓰면 플레이밍 조인 영상을 업로드할 게 있습니다. 그리고 포켓몬트 스쿨 바이오의 플레이밍 영상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